계속 가보도록 하죠 퀘스트가 여기 이것저것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 하수를 하수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수도가 포옹에 그...봐... 뭘 원하지? 우리가 이 귀여운 작은 아가씨하고 바쁜게 보이지 않아? 그 여인을 놔줘 바로 전툼이야? 너희들 실수한거 같은데 우리 팀에는 궁수가 두명이나 있다고? 오 오 이렇게 하자 그...봐... 그...봐... 내가 뭔 말을 했는데 내가 너무 싸웠던 것 같아 그렇지? 난 그들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은 내가 자신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밤에... 밤도 나에게 안전하지 않고 도시에서 나갈 수도 없잖아 누구를 한다는 거죠? 밴파이어 매춘부 몇몇 밴파이어 자이언트 포위가 시작된 이후로 사라지기 시작했어 밴파이어가 있다는 소린데요? 어? 쟤 뭔데 저렇게 빨라? 밖한? 밖한? 밖한 완벽구 밖은 밖의 Inc... 밖한 Konsang 여기도 멜리산이 등장을 하네요 자 공포 스크롤을 하나 외워주면 내 기억이 맞다면 공포를 제한테 써주면 제가 좋아하거든요 됐네요 음 음 이거 말고도 또 퀘스트가 있나 퀘스트가 이것저것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다 들어가봐 퀘스트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 퀘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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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고개한 성포를 모독한 것이 되었음 부인 왜 그러는거죠 난 아이디의 친구라구요 부인의 아들과 나는 함께 자란 사이가 아니었던가요 대장 이 가슴스러운 중재인을 즉시 감금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 저의 카즈자이디 나에게 요구하지마라 나는 임무를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시행한다 경비병 마테오를 데려가라 그리고 백작 부인을 집으로 모시도록 네 제발 전 이곳에 있기가 너무 힘들군요 누군가 선물을 열었고 누군가 선물을 열었고 음 그거에 어 누군가 잡았나봐요 카이저 라는 놈이 카이저 자이디 아까 병사같이 한 젊은 남자를 끌고 가는 것 같던데요 마을로 통하는 숨겨진 문을 열었다네 샤르수씨가 손쉽게 함락당할 뻔 했지 우리는 조사한 바로는 바드 바로는 성문을 연 배신자는 마테오라는 남자일세 근데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누군가 배신했다는 것은 확실해 저기 세창사물과 마법적인 힘으로 보호되고 있는 화수구의 작은 배추물을 통해 들어오려고 했다네 밖에서는 그 문을 열 방법이 없네 하지만 마테오는 충실한 병사였지 사라조씨를 배신한 남자는 아니었네 아무도 그런 것 같군요 다른 의심이 가는 용의자는 없나요? 경보가 오였지 병사들은 문이 열린 후 몇 분 내에 그곳에 도착했네 그때 그곳에 있었던 것은 세 명씩 마테오 알딕 산테레 그리고 상인인 카자 자엘이었지 우리가 조사한 조사에 들어갈 무렵 난 카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거시라고 확신했네 카자는 욕심이 많은 일이 주어야지 아마 돈만 된다면 제 어미도 팔 녀석이야 왜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우리는 조사를 완전히 마칠 수 없었네 산테레 백작부인의 아들인 알딕이 사라졌기 때문인지 그는 직접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었어 아마 알딕이 범인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알딕은 아니야 알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그롬뉴어의 그롬뉴어가 추방 아버지 복수를 하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한 것이지 그롬뉴어는 알딕과 백작부인에게 호의를 베풀었지 그리고 알딕은 이 마을에서 해를 끼칠 생각을 할 사람은 아니네 역시 그 실종은 몇 가지 의문이 남고 있군요 아니 그렇지 않아 알딕은 정상적으로 교대 군무에 들어갔었네 그는 적의 활이나 사악한 종문에 쓰러질 첫사람이 아니었어 아니면 마테오가 그를 살해할 수도 있네 왜 이제 마테오를 의심하는 거죠? 우리 수사의 초점은 악랄한 카이저 자리에 맞춰져 있었네 그때 백작부인은 우리에게 알딕이 사라지기 전 마테오가 범인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왔네 음 백작부인의 이 일 뒤에 있을 것입니다 백작부인 유배에 대해서 그롬뉴어의 복사방법을 찾는 것이죠 아니야 백작부인 부인 진실을 말 말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만약 부인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에 부인은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그리고 부인이 거짓말을 해서 얻는 것은 없네 마테오는 알딕의 친구였으니 그를 구속시키는 것은 부인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알딕이 사라졌죠 하지만 알딕의 마지막 말을 들은 건 백작부인이라는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 자엘이가 의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알딕을 납치한 거야 그리고 알딕을 어 은질로 잡아서 백작부인에게 명성을 이용해서 어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거죠 안 그러면 알딕을 죽이겠다 그러면 알딕이 사라진 것도 해명이 되고요 백작부인이 어 어 그런 말을 한 것도 이해가 가는 거죠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부분을 어 대장 다른 누군가가 당신 대신에 이것을 조사하길 바라는 것 같군요 마테오가 이 얘기를 해보래요 시퍼리어 힐링포션이 자주 나오네 이제 사만트 대장이 마테오와 면을 허가해 주셨어요 오 누가 이 감옥에다가 이런 힐링포션들을 훔쳐놓고 있었지 당신은 누구죠 그 비난이 가득한 눈물을 나 괴롭히러 왔나요 제 이름 네로입니다 제 생각에 당신이 누명신 것 같군요 왁큰키 왁큰키 기도를 그는 절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십니다 저도 왜 부인의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훌륭한 사람이죠 제가 부인의 아들 알딕과 함께 자랄 때 부인은 제게 개모와도 같은 존재였죠 개모는 양부모를 말하는 거죠 그거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아마도 상인 카이저 자엘이와 관계가 있을 것 같군요 내 생각엔 그래요 난 카이저 자엘이 카이저가 관계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백작부인도 위험합니다 카이저는 사악한 자입니다 아마도 부인을 협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인이 셔먼드 대장에게 말할 때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 보였어요 전 그게 알딕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더이상은 말씀드릴 것이 없군요 단서를 원한다면 백작부인의 집에 가서 부인과 직접 대화해보는 것이 좋을 거에요 부인과 대화해보려 전체 부인 부인 내가 찾아왔으니까 당신의 집을 두려워해 드려도 되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뒤지고 시작합시다 이게 왜 이렇게 거지야 굉장히 가난하게 사네 도와줄 마음이 싹 사라졌는데 아 어쨌든 제발 전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진정하세요 부인 전 마테오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오 마테오 흐느낌 날 용서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테오를 반응제로 몰아세요 전 사라졌 전 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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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카이저 자이 그는 제 귀여운 아이들 알딕을 납치했어요 카이저는 제가 마테오를 구하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했죠 다른 일반적인 폭풍 등과 처럼 마음에 안드는 자를 잡아 죽이는 대신 배신이라는 배신자라 생각되는 자들을 죽이고 있다면 그건 그룸뇨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겠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전투에서 그렇게 많은 배신이 있었나? 하지만 지금 약속은 없었던 것이 됐죠. 카이저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전 최악의 상황이 더러워요. 카이저는 아무래도 제 아들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극악할 수가! 카이저 자이리는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오! 민숙과 부가! 절대 정의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겠어! 안 돼요. 카이저에게 이렇게 짓지 말아요. 제발 부탁해요. 카이저만 제 아들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카이저의 집에 가서 카이저가 말을 한 번 또 해보래요. 일단 빵애빵하고 죽일 것 같은데 푸샤프샤에서 카이저 이제 자 생각하고요 일단 들어왔으니까 카이자야 카이자야 말하기 전에 너의 집 좀 잠깐 털게 어 여기 뭐 똥그런게 똥그런게 있네 가져갈게 많은거 같은데 의외로 가져갈게 하나도 없었을 수도 있구나 야 함정이 제거지지가 않았대 와 아니 얼마나 높은 함정이길래 함정이 제거지지가 않았대요 아 저 함정은 얼마나 되야지 함정을 제거할 수 있는거야 아 일단 아 어 함정 제거됐네 이거 또 뭐야 이거 함정이 제거됐다 안됐다가 괜히 허상분신 썼잖아 허상분신이라는 마법의 좋은점은 마법이고 물리공격이고 뭐 개뻘 나발이고 네 다 확률로 맞아요 비켜나갈 확률이 있죠 한마디로 정신공격마법 인첸트먼트만 빼고 인첸트먼트는 무조건 맞을거야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미스트리를 되게 많이 주네요 야 너 근데 왜 모든 아이템 사용이 없냐 야 이거 시프가 듀얼로 들어가면은 모든 아이템 사용을 못쓰나보구나 아 나 그것도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되네 그렇구나 내 집에 침입자인가 이곳은 상점으로 착각한거 같군 내가 확실하건대 당신들 잘못 찾아온거야 빨리 떠난다며 무단침입음 눈감아죽겠어 꺼져 아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면 안되죠 자 몇가지 질문할게 있어 까지야 이런 아이게 불리하군 넌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난 내 이름조차 모르고 있어 마테오에 대해 물어볼게 있는데 목소리가 엄청 크시구만 내가 바보처럼 보이나 음 슬픈 상황이고 그래 누가 마테오를 반역자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오 말을 너무 막하는데 까지 산탈레 부인이 내가 아들 납치했다고 하시던데 아닌가 그래 마 박작 부인은 언약을 얻어버렸군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 말을 한번 들어본 것이 어떤가 바래하여 아 놀라는거 같군 설마 내가 내 정체를 몰랐다고 생각한건 아니겠지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바래스폰 알딕의 납치는 인정하지 하지만 이게 사라드씨에서 대한 반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 알딕은 내가 성문 근처에 있는걸 보았어 하지만 나에겐 죄가 없어 음 음 해명할 시간을 주지 계속해봐 진짜 배신자는 애들 에러드라는 위저드지 에러드는 사라드씨의 방어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실체는 반역자야 그 마법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 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 샤먼드 대장에게 고발하지 않는거지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거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말이지 샤먼드 대장은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알딕이 받다는 증언 증언이 있다면 나에게 유저를 선고하겠지 난 마법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필요가 있었어 이렇게 돼야만 배신자 마법사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테니까 말이지 그럼 왜 마테오를 뭐로 세웠지 에러드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게해서는 안되지 만약 알게 된다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거야 그리고 근처에 있던 건 알딕과 마테오뿐이었어 난 어쩔 수 없이 알딕을 합시했고 알딕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부인에게 마테오를 몰아넣으라고 말했어 이렇게 해야만 에러드가 내 계획을 모르게 할 수 있었고 나도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 말로는 말이 돼요 말이 되긴 해 아 얘가 말을 겁나 잘하는건가 아 말이 되긴 해 말이 되긴 하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죠 일단 토익님 어디서 보세요 음 말이 되긴 하는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될거 같애 음 그 말을 어떻게 믿지 이런 성공한 상인에게 영원한 저주를 퍼붓는군 시민들은 내가 들어간 것을 봤고 날 의심할 수 밖에 없었어 지금은 증거가 없지만 나에겐 히든 카드가 있지 말이나 건드림뱀 알딕은 두번 다시 볼 수 없을거야 백작 부인과를 돕고 싶다면 내 무죄를 증명해줘야겠어 나 나보고 에러드에 대한 증거를 찾아오라는건가 나 나보고 에러드에 대한 증거를 찾아오라는건가 유광스럽게도 그래 나의 노력은 해봤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군 날 위해서가 아니라 알딕과 백작 부인 그리고 사라드 씨를 얼마나 이긴지 생각을 해봐 그니까 얘는 나를 조종하려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말이 됐는데 저 죽이는거 때문에 죽이는거에서 틀어지네 아... 일단 저 디아시를 가보죠 이 녀석 몰래 가야겠죠 자 은신한 다음에 아 너도 아유 얍 아 파티가 다 모아야 되잖아 아 이런게 어딨어 잠깐 들어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안되겠군요 이럴때 어 패밀리아를 쓸 수가 있죠 패밀리아야 우리 모두를 투명 아래스켜주지 않겠어 이 페어리 드래곤의 특수능력은 바로 예 방향 3m 투명아 오케 그리고 나는 투명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는 예 무한투명아이 마기스템프를 이용해서 참 어 함정이 여기 한군데 있네요 여기도 있구요 함정이 뭐 저 딱으로 돼있지? 여기 누가 간다고? 아니 여기도 누가 간다고 함정이 여기 돼있어 아 여기 이렇게 있는건 몰라 이렇게 있으면 함정이 이해가 가는데 히트기하네 마법사의 말도 좀 들어 오긴 하죠 성벽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성벽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어 여깄네요 어 어 알딧이 사라진 것에 대해 당신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제가 바로 하고싶은거 아닙니다 아 알딧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나머지 대결하겠습니다 얘는 얼마나 탐색마법 얜 디비네이션 학파 스페셜리스트인가 스페셜리스트 아 맞다 여기 그것도 하나 있는데 야 일로와봐 여기 그 그게 있어요 무한으로 경험치를 올릴수가 있죠 여기 한 명 세워지잖아요 근데 쏘거든요 더 못찍으러 가도 8,000 그죠 대략 어 개쌍 개선되는 가족 아 뭐 어쨌든 아 뭐 이게 어디갔어 여기 스킨댄서 아니야 왠지 스킨댄서 덤비네요 바보같은 놈들 가만히 있었으면 반이라도 가지 음 상극 커맨드 오 아무도 안통하네 투명화 해제 잠깐만 너 투명화 해제 있냐 그러고 보니까 아 투명화 해제가 있구나 아 투명화 해제를 해놓을걸 해놓을걸 뭐 할거도 없네 아 투명화 해제 이거 네가 갖고 있고 야 힐링포션하고 유용한 것들은 쟤한테 좀 주자 그래 지금 생각난건데 이거 이런것들 여기다 넣자 몰글말고 쓰진 않으니 아 그게 맞는말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쓰게 써야되는데 아 야 패밀리어 너 거기있으면 어떡해 야 너 위치가 애매하잖아 야 패밀리어 너 야 너 왜그래 왜 거기 들어가있어 아 나 음 아직 안했어요 그럼 하루에 한 양손 승폭한 검투사를 보상 이석장에 영원하며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양손의 마법의 수술 등 푸른 갑옷을 입은 전사로 변신할 수 있다 암호클래스 마이너스 가속댐 변신할 수 있다고? 암호클래스가 마이너스 5로 고정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더 좋아진다는 거야 삽속으로님 어서오세요 삽속으로님 좋아진다는 거면 얘가 써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한 번 해볼까? 자 어 뭐야 뭐야 자 오 마이너스 오 좋아 좋아지네 대박인데? 야 이거 왜 설명은 완전 틀린데? 타코가 2밖에 안되네 연락이 못싸우네 연락이 못싸우네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그 공격력이 아주 그냥 개떡이 되네 너는 너라면 좀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별 셀 자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셀 자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셀 자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 팔 거 아니 없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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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아 obe 야 근데 아까 그게 암호 플레이스가 더 좋아지네요 만약 그 상태에서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니까 얘가 늑댕간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쓰는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 늑댕간으로 변하고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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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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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굿 . . 뭐.. 얘가 뭐 때려서 어짜피 얘 공격하는거 봤어요? 얘가 상관없는 거 봤어요? 얘 공격 해봤자 대미지 못줘요 얘 그냥 앞에 그냥 서있는 놈이기 때문에 가만히 서있어도 되는 놈이야 하하하 아 한 번 해 봐야겠다 좀 이따가 한 번 해 보자 좀 이따가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On my honor, it shall 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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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타임스톱 쓰려고 그러지? 내가 다 알아 ... ... ... ... ... 돌파 한 번 더 써야겠네 ... ... 어? 아 다 썼네 돌파 마법관통이라도? 근데 마법관통은 저걸 해제를 못시키는데 ... ... ... ... ... 벗겨지려나? 에이 안벗겨지네요 ... ... 야야야 ... ... 야아! 하고만 하는 것 중에 공포에 걸리면 어떡하냐 ... ... ... ... ... 아~~참 너 와라 돌파 써라 디스페러 안당해 디스페러 안당해 뭐야 너 왜 스톤 걸렸어 가지가지 해라 야 명색이 몸빵이 스톤 걸리고 있으면 어떡해 야 아니 명색이 몸빵인데 아 뭐 뭔가는 있으면 어떡해 자 음 집단 치료가 하나 있을텐데 네 지웠나 집단 치료 네 네 다행히 음 뭐 더해상 없나 네 근데 그건 이상한 구조로 되어있네 한 바퀴를 둘러쳐져있네요 드디어 드디어 저 매진자가 죽었다 모든 사라지지 서민을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할 일만 남았군요 오래 머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칠천전밖에 못하던데 왜 이렇게 경험치가 짜지 경험치가 짠 돌인데다 잠깐만 전체 시료를 좀 한번 하죠 자 아 캐스팅하다가 움직였어 재기라 다들 조금씩 따라가지구 어 얘한테가서 받아야지 아우! 아 그만좀 맞아대 아 이게 겁나게 맞아쌌네 자 완료 이거 왜 또 퀘스트가 하자 흠 흠 흠 아 아 야 얘 왜 치료를 못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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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완치죽린 있지않나 근데? 잠깐만 나 언제 또 칸이 늘어났네? 흠 흠 흠 흠 흠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 챔피언의 힘이나 좀 두개나 해놓자 챔피언의 힘이라는게 이게 되게 좀 특이한 마법이잖아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캐스팅하는 능력을 버리고서 남을 타코로 올려주죠 흠 남의 타코로 올려주죠 하지만 이거 쓸 애가 없다 집단치료나 이제 다했나? 퀘스트 안한거 없나? 흠 잠깐만 다른데 또 들어갈만한데 들어가보죠 이봐 그럽네요 병사가 아니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애들을 풀기 전에 5초의 열을 주지 이곳에서 사라져 음 아이 아이 미안해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꺼져버려 5초가 다 돼간다 그래? 5초? 5초 동안 나 버프할 시간 준다고? 고마워 어? 아이 버프할 시간을 준다니 난 널들 꺼지라고 말했다 잘 들리지 않나 보지? 그래? 아무래도 머리에 구멍을 몇 개 더 뚫어줘야 될 것 같구만 공격 나도 공격 나..나도 이렇게 상급자 좋아 감속을 쓰면 감속이 의외로 되게 잘 걸려요 애들이 그리고 자 소환하죠 애들 오고나와라 아휴 다이올프다 하잖아 야 감속이 왜 안 걸렸냐 감속 걸린거야? 안 걸린거야 아이고 아 감속 캐스팅하고 있었구나 어드먼 뭐 잡으시나? 100도 아는 놈들이었구냐 100도 아는 놈들 따르고 있었어요 야 이게 정말 별거 아닌거 같은게 아님 아 야 뭐라도 있어야 될거 아냐 이거 어디갔어? 와드님 어서오세요 네? 준비되어 제 작업은 무엇이냐? 제 best을 할게 아 아 개풀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 야 뭐 그렇게 있는 척했어 자 자 다다다다 자 함자가 있나 또 보고요 백골드 백골드 열쇠 어 무슨 열쇠인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열쇠 아까 거기 열쇠가 열쇠는 이건 뭔 열쇠야 비밀 과목문 열쇠 여기도 들어갔을거 같은데 아 여기도 들어갔을거 같은데 아 여기가 거기서 거기구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저에겐 선택이 별로 없습니다. 언데드에게만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언데드가 있단 소리죠? 여기도 한번 뒤져볼까? 뒤작뒤작 어 블랙오파리다. 나 저 블랙오파리 정말 별거 아닌건줄 알았는데 저 돈 좀 되더라. 백몇골드정도. 지하감옥장김문. 이거는 하수도. 이제 아무리 이게 지하감옥같은데? 감옥이죠? 하수도 뭐죠? 여기도 한번 들어가보죠. 다 들어가봐요. 어 이거 그냥 들어갈 수 있네요. 모든 바이러스 폰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증심대다. 음?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너 친절한 얼굴 보다. 이건 다 열어낼 것 같은데? 어디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오! 뭐야! 뭐야! 아아아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바보같이 내 best 항상 즐거움은 내 것 뭐지? 근데 갈 필요 없네요 뭐 중요한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잠깐만 얼마 얼마? 그냥 한탄이었나보네요 저장만 하구요 오 아 얘 아 깜짝 놀랬는데 얘 상인줄 알았네 상인 아니네요 상인줄 알았네 상인줄 알았네 상인줄 알았네 상인줄 알았네 여긴 뭐하는 곳이지 그렇군 결국 정신나간 것 처럼 보이는 남자가 맞는 말이었군 둘, 셋, 넷 나 혼자 싸워야돼? 어우 야 잠깐만 나 혼자 싸워야돼? 원래? 야 이런 얘긴 없었잖아 아이 어떡하지? 일단 사라져야지 뭐 응 오케이 마기 스태프의 좋은 점이에요 자 스톤쓰기 쓰고 스피릿 한 번 쓰고요 그 다음에 깜빡임 근접 물리공격을 모두 피할 수 있는 버프 마법이죠 그리고 허상분신까지 기본 마법이야 자 플러스 방어의 화 마이..마이..뭐야 방어도를 2 낮춰주자 그리고 자 어 잠깐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 뭐 돌파나 조개나 자 언데드를 죽일 때 가장 좋은 망령의 검을 들어 마..언데드에게 플러스 10 데미지를 주자 추가 데미지가 플러스 10이에요 망령의 검은 망령의 검은 그 언데드에 특화되어 있는 마법의 검이라고 보면 되지 나 나머지 다 와 우리가 갈대가 됐다 근데 여긴 좁아가지고 혼자서 움직여야 돼 오! 자 이거 플러스 삼화살 웬만해서 없는거죠 정말 잘 써야돼 플러스 삼화살을 즐거워 조심조 Constantine 이 양이 치 힘이 십이라 데미지가 잘 안나오죠 원래 힘이 좀 높으면 예, 한방에 크리티컬 털었으면 죽었어요. 망령이가 물고 있는 상태에서 언데드라며 저 악력이네 저 악력이네 네이믄 네이믄 제 업무가 무엇인가요? 말하자 노덕의 옷을 입고 있는 야인 모습을 한 유령의 모습이 보였다 유령은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슬픔이 가득한 눈길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듯 관자놀이 보물을 꽉 잡다니 유령은 사라졌다 관자놀이? 흠 해골 흠 해골, 해골 어디다 쓴거지? 잠깐만, 이거 혹시 열리려나 이제? 어, 안 열리는데? 지금 너와 함께 여행을 위해서는 정말 즐거웠어 어 어 음 망령의 검이 없어졌네 야 일로와봐 어 고, 고, 고. 어, 또 나타났네요. 다시 한번 거지같은 차류만 유령의 모습이 드러났다. 유령은 손을 들어 마치 목에 있는 목걸이를 당기는 것 같은 행동을 보여주었다. 유령은 근처에 있는 감옥이 문을 가리킨 다음 다시 사라져버렸다. 역인것 같은데? 노, 노스 내밀니? 어, 잠깐만. 해골을 여기다 놀, 놀달라서나? 해골을 여기다가, 아이구, 아이구. 해골을 여기다가, 아이구, 아이구. 오케이? 똑같은데? 해골을 노... 잠깐만, 저기다 놓으란 소린가? 해골을 주지 못해.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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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죽어버린다. 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지고 가보죠. 뭐야 이거? 이거 잘못됐다. 실패를. 우와, 어떻게 이럴수가? 야, 난이도가 장난 아니구나? 야, 이거 얘로 도둑하기가 힘드네? 음... 쓰읍... 아, 그래도 실패야? 와, 저거 며칠에서 딴다는 거야? 흠... 잠깐만... 쓰읍... 어, 저거 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긴가? 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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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였구나? metallic subtitle 實嗯... çek 벡nuts 어 여기 열쇠가 있나보여 어 뭐야 자 먼저 모르지만 7레벨 스펠을 보너스 사용 7레벨이면 어우야 좋다 아머크레스보다 일단 이거는 넣어놓고 7레벨이라 음 잠깐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었던게 있었던것 같은데 잠 포켓플레이는 잠깐 들어와 보자 1레벨 1레벨 2레벨 3레벨 1레벨 1레벨 2레벨 3레 crypt 3레벨 클레이골렘 아까 내가 자 어 클레이골렘 일단 이거 말고 또 있을텐데 노 노 서클렛 오브 네더리엘 브론즈 이온스톤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거죠 채드 히트 포인트 10에 7 8 레벨 7 8 7 8 7 8 8 레벨을 쓰질 못하잖아 내가 아니지 쓰질 못하네 흠 일단 7 레벨에 기절 칼뱅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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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주님 구님 구님 주님 구님 야 저기 여길 열리면 도대체 몇이 필요한거야? 하나를 더 먹어볼까? 지금 어 잠실 때가 140인데 하나를 더 먹어보죠 그래도 안되면 180분데도 안되면 좀 말이 안되는거야 어 이거 어디왔냐? 또 가운데 뭐있었지? 됐다 아아 이렇게 해서 가는것도 있었구나 어쩐지 이게 너무 높더라 빨리 죽어 임마 마법정때문에 이것도 통하지도 않네 와 겁나게 안되네 와 겁나게 안되네 이거 이것도 안맞아 야아 이게 이레니쿠스를 한방에 죽인 근데 안맞아 죽은거야? 안죽은거같은데? 안죽은거같은데? 바틀과 승리하자 죽어야니 빨리 이 프레딘에 있는가 어디갔어? 이 프레딘에 있는가 어디갔어?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날거같은데? 그럴순않나? 흠 흠 자 나가자 가슴도 어엉 하수도 내가 아니라도 아니 이런 계속 나만 때리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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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놔봐 셋으로 하자 귀찮더라도 저장 한번 하구요 오 오오 마법사도 있어 음 음 쯧 마법사도 있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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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걸어주고 어 아 아 세명 한번 걸어보자 세명을 외워라 한번 보자 어 기절이네 돌파 걸잖아 소 오오 오오 그리고 금방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정도 버티네요 어파 부추패 infections 레벨 차이를 무색하게 해 줄대요 저 그 아처라는 그거는 직업은 레벨 차이를 무색하게 되게 잘 그거 아니에요 쏘네 레벨 차이가 좀 날텐데 보면은 어 얘 26이면 16 거의 10 차이 나거든요? 근데 데미스 차이는 별로 안 나 자 잠깐만 하구요 자 레벨업이 잘 되는군요 젤쓰 젤쓰 쟤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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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ft 으응 으응 살아도 싫어요 여쌍까 세명 잠시만 잠시만 돌파 돌파 빨리빨리 여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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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쭌어 여쭈어 90ps 점점 오! 잠시만! 잠시만! 이야 한 칸이 살짝 아쉽네 여기도 아니에요 자, 잠시만 더 하고요 얘네는 뭐하는거야? 얘네들 설마 구멍파가지고 어, 여기 들어올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음... 제onne으로 머리를 보렸드라 찐뛰 ㅜㅜ잇 KEVIN 오오오오오 or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타임 isn't moving? 자, 빨리. 고고고! 오우 예에에. 야...뭐...끝나네요 야 아차 대박이야 아 근데 일자들은 이제 스읍... 의미가 없는데 가져갔지만 제가 이건 좀 팔면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의미를 가봄것 각자들은 오오아아 봐라eto What do you require? What is my job? 빨리빨리 움직여 야, 그 에드윈이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야 빨리빨리 움직이는 디즈용 야 빈은 정말.... 대박이다, 대박 어... 뭐 없네.. 따로 뭐 통화하는데 라고 그런건 없는 것 같네요 오오오오 NO~~ 오예예예예예예예! 야 conee Omg 거 την 저기! 와우 대단하자 와우 와우 ... 예... 뭔데. emsu tol. 네. 싸움. 어이 Norm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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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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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professional 잠시만요 자 이거 이거 안 밀리냐? 이렇게 가는 수 밖에 없네요 아마 어 여기가 그 밑에 거기일텐데 여기서부터 첫 발 스폰을 상대하는 과정일거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